안녕하세요. 안더스완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가부징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부징어는 제철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제철은 보통 5월까지 조금 지나고 나오는데요. 지금은 중간 사이즈 정도, 그것보다 작은 것도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알고서 구매하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속시와 보여드리면 보시면 윗단만 크고 아랫단은 이렇게 작은 게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통찜에 드셔도 되고요. 숙회로 가볍게 드실 분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제철에는 굉장히 한 마리당 2, 3만원씩 하는 건데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가부징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신신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